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4륜 럭셔리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이 500만원 이상 되어있는 차량이구요 스마트센서와 4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겨울에 문제없이 4륜이 달려있으니까 타실 수 있는 차량이구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키로수는 살짝 있지만 정비가 깔끔하게 완벽히 만친 상태구요 엔진 미션 한 달 2000kg 보증을 해드립니다 성능 점검표에도 양호하다고 판명이 났고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꼼꼼히 점검해서 비대면으로 탁성도 가능하니까 한번 영상 저와 함께 살펴보시구요 이 차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2,190만원 굉장히 싸죠 키로수가 살짝 있어요 159,000kg 정도 되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죠 스마트센스 레이저판이 있죠 오후판입니다 핸더도 깔끔하고 단차도 없구요 완전 무사고 타이어 많이 살아있구요 휠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헨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네요 휠도 깨끗하고요 트렁크 뒷범퍼 뒷범퍼 4윤 뒷헨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헨다까지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힙니다 적극 추천 가성비 좋고 옵션 좋고 이런 차가 어디있습니까 이제는 2천만원 초반대까지 아주 쫓아왔어요 내부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구요 전동 시트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주름은 좀 있습니다 사용감은 있어요 이런거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스마트센스 추가되어 있었죠 차선이탈 방지와 축구방 센서 밑에 전자파킹이 있구요 스마트키입니다 버튼 시동 롤뮬러 하이패스 2,000원 플랫박스 이쪽에 달려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소방카메라 작동 잘 되구요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프로토 에어컨 시디룸도 있네요 그리고 휴대폰 무손 충전 패드가 있구요 그리고 전자기어봉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 달려있고 핸들 열선도 있네요 키도 두개입니다 두개 다 달려있구요 그리고 워크인 시트 작동 잘 되고 조수석 시트도 주름은 살짝 있어요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아요 정말 그리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이 자동 제어 장치 요거 하나만 작동 되더라도 굉장히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옵션입니다 필요한 옵션이고 키로수 159,777키로 15만키로에요 그래도 엔진 미션 다 양호하다고 판명이 난 차량이고 그리고 소리만 들어봐도 솔직히 알거든요 체인소리라든지 갈린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굉장히 접속합니다 너무 좋아요 뒷자리도 시트 깨끗하고 공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열선도 있고 뒷자리 열선도 이렇게 달려있고 워컨 시트도 이렇게 뒤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이쪽 부분 시트 상태도 양호합니다 천장도 깨끗하고 아 좋네요 G80 타고 싶다 G80 괜찮네 트렁크 트렁크 공간 넓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와 스페어 타이어 물자옥 같은 거 없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다크 그레이 색상의 G80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키로스는 좀 있지만 옵션과 가성비를 경비한 차량이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가성비부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안전한 옵션이 달려있잖아요 스마트 센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룬입니다 옵션은 루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자동 제어 장치까지 크루즈 컨트롤 양쪽 통풍 열선 프로토 에어컨까지 달려있는 15만 킬로 된 이 G80을 제가 2,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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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